자,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후에 수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4호 공약인 철도 지하와 추진 구상도 밝힐 전망인데 어제 일단 출근길에서 언급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의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철도 지하와를 추진할 거고요. 내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을 보면 육교 하나 말고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해결된다면 해당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철호 논술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후에 수원 반도체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철도 지하와 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지상에 다니던 철도 부분이 지하화되고 그다음에 그 지상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그 도시 발전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아주 지하화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콕 집어서 지금 수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5개인가에 아마 선거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수원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규모가 큰 그런 공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여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번 정권 내에 언제까지 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 공약을 통해서 민심을 잡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인 것 같은데요. 여당의 장점을 활용하는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들 저런 거 안 하고 싶었을까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을 텐데 하고 싶었을 텐데 안 한 것은 저기에 저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는 방법일까라고 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겁니다, 다른 의견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정권, 다른 어떤 집권 여당에서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그때 그런 약속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저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최수영 전문위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수원에 공을 들이는 이유. 예전에는 이 수원이 여당한테 험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수원이 정말 인구 120만 명이나 있고 의석이 5개나 걸린 가불, 병정, 무가 있더라고요. 무 지역구는 아마 수원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원에서 한석이라도 탈환해 오겠다. 뭐 이런 의지가 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수원은 지금 125만의 5개 지역구지만 그 숫자나 의석수를 떠나서 남부의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에서의 바람이 인근 용인 그다음에 성남 그다음에 화성까지 다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여기 남부벨트에서 어떻게 주요 인물들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인물들을 꺼내놓고 일전을 겨눌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인물 플러스 지금 지역 공약까지 맞춘 용도가 같이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수원에서 5개 지역 가운데 한두 개라도 만일 이번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을 들인 몫이고 또 공천을 잘하는 거겠죠. 아직까지 공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에서의 선전이 결국 서울, 그러니까 경기 남부의 전체권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매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이미 출마를 선언한 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현역 5명이 전부 다 민주당 의원이고요. 이수정 교수가 지금 출마를 선언했고 수원 정해요. 수원, 무에는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탈은 수원, 갑, 을, 무 이쪽에도 이제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 출마를 준비를 하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인데 김수민 평론가님, 국민의힘이 여기서 5개 지역구 가운데 몇 석이나 건져올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어려운 질문이고 그리고 변명을 또 하자면 한국의 선거제도는 이제 득표율만으로는 의석수를 좀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지역 전체 득표율을 나름대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게 각각의 지역구에서 또 얼마씩 차지하는지는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로 치면 세트 종목에 가까운 그런 선거제도라서 더더욱 예측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수원시가 대한민국 전체 선거의 한 바로미터가 될 수는 있겠다. 수원에서 이기는 사람이 선거를 이긴다. 이런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에도 여러 지역구가 있는데 어떤 지역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강세웠던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진보층이 좀 더 많아서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이 더 유리했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갈라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최소형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변 지역으로 퍼지는 파급 효과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한테 부산 경남 지역의 낙동강 벨트, 부산의 강서라든지 양산 이런 지역들에 공을 들이듯이 국민의힘도 또 지난 선거에서는 대패를 했고 사실 지방선거 때도 수원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수원시장 선거는 지방선거가 적어졌었어요. 지난 지방선거는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치러졌는데도 그런 아픈 구석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사활을 거는 것 같습니다. 윤철호 논술위원, 최근에 정부 여당이 발표하는 공약들을 보면 주로 경기도 개발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원뿐 아니라 이제 수도권에서 승패가 사실상 총선의 승부를 가른다는 생각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내놨죠? 일단은 지금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재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에 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마는 반도체 메가시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하는 것들도 이제 수원과 경기도 하고요. 경기 남부 지역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메가시티 관련한 공약들도 또 좀 사그러드는 듯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역시 현지 주민들한테는 서울로의 편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공약을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수도권 광역 GTX 연장하는 문제 같은 거요. 이런 것들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좀 좋아할 수 있겠고. 그런 공약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런 공약들의 현실성 문제 그다음에 재원 조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정한 어떤 검증이 선거 과정에서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최재원 변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해서 서울시 김포구를 만든다, 김기현 대표 시절에 굉장히 크게 뛰었던 전략이기도 한데 한동안 좀 없는 듯하다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흔히 선거를 얘기할 때 구도와 인물과 이슈가 이제 3대 요소다 그러는데 구도는 사실 좀 이미 정해졌어요. 정권 심판론이 하나 한 축에 있고 그다음에 거대 야당 심판론이라는 이른바 쌍방 심판론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물은 이제 각 당이 공천을 하면서 이제 인물을 경쟁력을 보여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같이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렇게 말하자면 메가 아젠다가 없이 이번 총선을 치르다 보니까 특히나 수도권 같은 데는 서울, 경기, 인천, 합하면 121석입니다. 여기서 지면 절대 일당이 못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흘을 걸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권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서울은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이런 쪽으로밖에 갈 수 없지만 수도권 같은 데는 외곽 같은 데는 굉장한 개발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교통망을 30분으로 출퇴근 시간 확충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상철을 지하철 지하로 보낸다든가 그다음에 외곽도시 이 문제도 결국에는 서울로 편입하느냐 이 문제는 부동산으로도 약간 논란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노리고 아마 계속적인 이슈 파이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먹히려고 그러면 윤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희망 구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식과 그다음에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프로세스, 구체적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동의가 되어줘야 하는데 과연 이게 말잔치로만 끝나지 않고 국민들이 우리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는 저는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수현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여당이 수도권 개발에 내놓는 공약들, 예를 들어 수원의 철도 지하 같은 것들은 조단위로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 경향도 정말 길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저거 총선 앞두고 막 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면 오히려 민심위반을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이제 국민들도 재원 조달 문제에는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워낙에 정치권에서 지출 관련 공약들을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라는 질문들을 알만한 국민들은 다 하시고 계십니다. 재원 조달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보면 한 가지는 공공재정인데 현재 자연적인 세수가 감소하는 경기 침체 때문에 그 흐름이 있는 데다가 계획됐던 세수도 거치지 않는 결손도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정부 정책이 또 감세 정책입니다. 재정에 타격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럼 민간 자본 유치로 때운다라는 보관이 있기는 한데 민간 자본이 또 그만큼 유치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유치된다고 해도 이것이 혹시 공공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민간 자본의 위험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질문부터 여당을 엄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공약을 제시할 때는 사실 그 공약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만 짚어보자면 이제 재건축 활성화 이런 것들을 많이 여당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재건축도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재건축의 환경적 장점은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짓고 또 태양광도 설치하고 이러면서 환경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도 건축물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재건축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특히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여당이라면 꼼꼼하게 준비를 해둬야 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